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 자, 앞에 있는 술 자, 다 건배하십시오. 건배 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저 강창희 의장님께서 건배사 좀 해주세요. 마이크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금년에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일부나 국민 절반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신문 보고 마음 편하게 TV 보고 마음 편하게 시장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새해에는 건의가 가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건배! 건배! 예! 예! 저, 나 식사 준비 다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